직장인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직장인을 벗어나야 돼. 직장인이 아닌 바뀌어져야 부자가 될 수 있지 직장인으로 남게 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자신의 삶이 바뀌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듣게 돼. 그 차이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구나. 내가 부자가 되는 과정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 원장님께서는 얼굴과 관련한 의료를 하시잖아요. 부자가 되는 관상이 따로 있을까? 부자들은 표정이 일단 밝아요. 표정과 감정은 1대1 매칭이 되어 있어. 그래서 웃는 표정, 긍정의 표정을 가지는 사람들은 긍정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슬픈 표정을 지면 슬픈 감정이 생겨. 기분이라는 것은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있어. 우리가 긍정의 기분을 가지고 살면 삶이 꽤 긍정적으로 펼쳐지게 되고 부정적 기분을 가지고 살면 삶이 그렇게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상이 다른 것 같아요. 관상은 제가 관상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약간 성공하고 부자인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삶감하거든요. 삶감이 뭐냐면 항상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해요. 그런 모습이 삶감의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어. 근데 제가 어릴 때 못 살 때는 그 친구들은 항상 삶불했어. 삶불이 뭐냐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과거를 불평하고 현재의 불만을 가지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삶불의 표정이 얼굴에 담겨져 있어. 그 인상의 차이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더 부자로 만들어주게끔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라는 게 삶의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술로 사실 이제 얼굴 외모를 바꿀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외모와 인상은 다른 거예요. 외모는 머리로 기억되는 거지만 인상은 마음에 각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상이 좋은 사람도 오래 기억되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을 생각이 들어. 근데 아무리 예쁜 외모 잘생긴 외모를 가진다더라도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상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라서 이렇게 성공한 게 아닌가 전문직이라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의식 그런 관념 관성화된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게 돼. 왜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의 내면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그 열등감을 덮기 위한 여러 가지 명분, 합리화, 핑곗거리를 찾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성공한다.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마음의 결핍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제 주변에 제 친한 친구들 우리 용띠클럽이라고 7, 6년생 모임이 있거든요. 다 성공했어. 그 중에 의사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굉장히 의과대학을 비용 효율적으로 다녔어요. 왜냐하면 돈이 일단 없었기 때문에 부산대 나왔죠. 부산대 국립대를 나왔고 장학금을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과외를 하면서 학비를 거의 받지 않고 학교를 다녔죠. 졸업하고 삼성의료원 삼성서울병원에 들어가서 인턴 레지엄트를 했는데 그 당시 그 병원이 가장 연봉이 셌어. 그래서 그 병원을 가서 인턴 레지엄트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돈을 거의 안 썼어요. 돈을 거의 안 쓰고 인턴 레지엄트 하면서 한 4년 동안 1억을 모았어. 그 말은 돈을 거의 안 썼다는 거예요. 1억이라는 허드를 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 4년 동안 1억을 모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1억을 모을 때는 4년이 안 걸려. 한 3년이 걸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년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나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고 라는 걸 알게 돼. 왜냐? 돈 보낸 시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렇게 생각이 나의 마음에 딱 박히게 되면 그 박힌 마음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이라는 허드를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여기 채널에 있는 분들도 이제 직장인 분들 많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1억이라는 허드를 넣어봤어요. 그걸 한번 넣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1억을 한번 모아보고 1억을 모아봤을 때 그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1억을 모았을 때 이게 줄어든다는 거는 내가 부자가 되는 과정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처음으로 허드를 넘은 잃어가지고 어머니 집을 사드렸어요. 부산에 있는 조그만 빌라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가 집을 가지게 되신 거죠. 그때 그 집을 사면서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생긴 거예요. 집이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로 내가 투자를 돈을 벌기 위해 산 게 아니지만 어머니 집이 점점 오르는 걸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좀 나의 지식을 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부동산에 대한 알미 생기게 되고 그 알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가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알미를 돈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단순하게 투자 투기를 한 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알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당연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연한 알물 돈으로 바꾼 게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읽은 거지 단순하게 누가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부동산 공부라는 게 경험도 필요하고 책도 읽어봐야 되고 물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저는 건대 부동산 대학원도 다녔어요. 거기서 교수님들한테 이런저런 공부도 하게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 경험 지혜와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이 돈으로 바뀌어진 거지 그냥 카지노 하듯이 그냥 도바 하듯이 부동산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개헌을 할 때 막상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딱 10억을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죠. 10억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마이너스 10억이 통장에 찍히니까 좀 정신이 없었어요. 마포대교를 갔어.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달래볼까 라는 생각에 나 정말 잘못되면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려야지 라는 생각에 정확하게 7월 31일인가 그랬는데 기사님이 너 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내려서 마포대교를 그 위에서 딱 내려다봤는데 나 되게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딱 내려다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와 나 되게 너무 성공할 것 같은데 나 너무 성공해가지고 이 마포대교에서 요트를 뛰어서 되게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두근거림의 어떤 부정의 감정을 닿으면 두려움으로 바뀌고 그 두근거림의 긍정의 기운을 닿으면 설렘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 두근거림이 두려움인 줄 알았는데 설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설렘을 안고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렘을 안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 나 그냥 즐겁게 살아보자. 어차피 다 밑바닥이었는데 설렘을 안고 또 실험해보면 또 좋은 삶이 펼쳐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에 그때 막 기분 좋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평범한 직장인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직장인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직장인을 벗어나야 돼. 월급쟁이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 직장인이 있고 직업인이 있어.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이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으로 바뀌어져야 부자가 될 수 있지 직장인으로 남게 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우리 직업이라는 게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이 있고 업이 있어. 직은 자리를 말해.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다. 그러면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자리를 직이라 그래. 그 직에 있는 사람을 직장인이라 그래. 업은 뭐냐면 업은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을까. 두 번째는 이 의미와 가치를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환상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이야기해. 그 능력이 내가 얼만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사람은 착각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특히 나 같은 40대가 되면 이 직의 변화가 많아. 대리에서 과장으로 사장으로 부장으로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럼 자신의 직이 바뀌었다고 자신의 업이 바뀌었다는 착각을 해. 근데 자리가 바뀐 거하고 자신의 능력이 늘어난 거는 전혀 무관하거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차장에서 부장이 되었다고 나의 능력이 늘어났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직장에서 보면 부장인데 대리보다 못한 능력을 가진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직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업을 스스로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을 키우고 있는지 이 직에 맞는 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나중에 이 회사를 나오더라도 직을 버리더라도 나의 업으로서 그 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회사에서 부장에서 아니면 임의원에서 잘렸다가 나왔는데 같은 대우를 못 받은 사람이 대부분인 이유는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에 맞는 업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직업인이 돼야지 직장인으로 선고한다? 절대 안 돼. 직장을 다니면서 직업인으로 바뀌어야 돼.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바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삶의 기본기예요. 기본기를 안 샀고 바뀐다? 절대 그럴 수 없어. 그 기본기가 독서, 운동, 명상이에요. 이 세 가지를 10년 이상 안 하고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바뀐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자신의 언어가 많아져야 돼. 우리가 독서를 왜 하냐면 독서를 통해서 나만의 언어를 만들 수가 있어. 독서의 목적은 자의 개발? 물론 맞는 말인데 나만의 메타워드 나만의 편집된 말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작가의 어떤 생각을 해체하고 나의 생각을 해체해가지고 나만의 언어를 만드는 게 독서의 목적이에요. 그 언어가 많아진다는 거는 나의 세상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야. 왜냐? 세상은 언어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언어가 많아진다는 것은 나의 세상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부자들은 늘 독서를 하잖아요. 그들은 이 독서의 힘을 알기 때문이에요. 직장인 분들도 자신이 관심이 있었던 분야 자신이 어떤 직장에서 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의 독서를 10년 정도 해보세요. 단순히 글을 읽는 거 말고 30분 책을 읽고 30분 글을 써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분야에서 10년간 자신의 글이 쌓이잖아요. 그럼 성공 안 할 수가 없어. 남들과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쌓이게 되면 자신의 시선이 높아지거든요.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남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운동은 운동을 왜 하는지 알아야 돼. 건강하기 위해서 몸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바디 프로필 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명쾌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시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또 다른 눈을 가지게 돼. 예를 들어서 나 어릴 때 재수할 때 문제 풀다 막히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짜내서 한 번 더 푸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 또 다른 눈이 생겨서 문제가 풀려.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엄청난 스트레스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밖에 나왔다가 온다든지 밥 먹고 오면 문제가 풀려 있잖아요. 그게 활동의 힘이거든요. 몸을 움직이고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런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식 능력이 탁 높아져요. 그 높은 시선에서 바라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프로필 솔빙 능력 창의력이라는 건데 그 창의력은 운동을 통해서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정말 남들이 모르는 그런 창의력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명상은 뭐냐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무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끔. 인식의 대상을 없애는 것. 쉽게 말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거 뭐 냄새 소리 엉덩이의 느낌 뭐 이런 걸 다 없앤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공간에 나를 놔두게 되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 딱 느껴질 때가 있어. 인식의 대상을 없애는 순간 인식의 주체가 드러나거든요. 그 인식의 주체를 만나는 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눈 그건 뭐 너무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음을 아는 게 명상이에요. 그 세상을 믿게 되면 사는 게 굉장히 편해져. 그래서 늘 독서하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이거를 10년간 하게 되면 이미 삶이 바뀌어져 있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일단 우리의 마음을 위대한 것으로 채워야 돼. 긍정적이고 감사함과 풍요로 채우게 되면 그게 마음 공부라는 건데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삶의 기본기 쌓는 거 독서 운동 명상하는 거 이건 기본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안 하고 성공할 수는 절대 없어. 마지막으로 너무 열심히 살지 말고 즐겁게 사세요. 그러면 열심히 살면 오래 못해. 근데 즐겁게 하면 밤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자신의 삶이 바뀌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 야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너 요즘 무슨 연애해? 너 좀 바뀐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듣게 돼.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내 삶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좋은 기분이 있거든요. 좋은 기분이 좋은 인생을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좋은 방향으로 바뀌다 오면 나의 표정이 밝아져. 그래서 너 좀 뭔가 바뀐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듣게 돼요. 한번 그건 경험해 보면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될 거예요.